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래협회 우리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역 유권자대회에 또 가고 그래가지고 좀 빈구석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함성과 노래를 메꿔주세요. 네 오늘 정말 저희들이 빈구석은 있지만요. 김관이를 심판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뜨겁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노래 부르겠습니다. 김관이를 심판하죠. 심판하죠. 첫 노래 김관이는 가고해라 부르겠습니다. 네 피켓 높이 흔들어주시고 국민들은 알고 있어 김관이가 지은 죄를 기소되지 않는다도 무죄가 될 순 없어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한다 재직도 여쭤만 받지 않는 권력 따위 대한민국엔 없다. 국민들이 일어섰다. 조풍이 심판한다. 조풍이 심판한다. 김관이는 가고해라. 감옥이 기다린다. 몸에 힘차게 한 번 고해서보겠습니다. 김관이를 구속하라. 김관이를 구속하라. 공찬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한다. 최직도 여쭤만 받지 않는다. 최직도 여쭤만 받지 않는다. 대한민국엔 없다. 국민들이 일어섰다. 국민들이 일어섰다. 국민들이 일어섰다. 국민들이 일어섰다. 조풍이 심판한다. 김관이는 가고해라. 감옥이 기다린다. 감옥이 기다린다. 감옥이 기다린다. 감옥이 기다린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김건희 위기를 전쟁 위기로 돌파하려고 하는 저 윤석열 어떻게 됩니까? 끌어내려야 되겠죠? 김건희 하나 살리려고 지금 우리 온 국민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더 나이 차져! 더 나이 차져! 더 나이 차져! 네, 제가 윤석열은 이 땅을 그럼 여러분이 떠나라 해주세요. 이 땅을 좀 그런가? 지구를 할까요? 네, 지구에 있으면 안 좋으니까요. 자, 윤석열은 지구를! 김건희도 지구를! 떠나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비켓 높이 드시고 함성 한번 지루고 하겠습니다. 함성 시작! 깃발도 막 흔들어주세요! 깃발도 막 흔들어주세요! 김건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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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빈이 아리라 도나라 도나라 태양링국은 우리의 힘으로 치킨다 도나라 도나라 히데 도나라 너비는 밑에 군빈이 아리라 도나라 도나라 태양링국은 우리의 힘으로 치킨다 도나라 이제 도나라 너비는 밑에 군빈이 아리라 도나라 도나라 태양링국은 우리의 힘으로 치킨다 우리의 힘으로 치킨다 도나라 떠나라 제가 국민이 그럼 여러분이 이긴다 하겠습니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힘차게 하겠습니다 우리 단결은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너기가 아무리 우리 눈을 가리워도 우리의 귀를 막고 입을 틀어막아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더 크게 불러주세요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내일 이번 시간에는 촛불의 파도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켓을 내렸다가 위로 올리시면 되는 거에요 그 남성과 함께해 주십시오 단결의 파도타기 승리의 파도타기 시작 어디가 아무리 우리 눈을 가리워도 우리의 귀를 막고 입을 틀어막아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적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적불이 이긴다 더 크게 불러줍시다 국민이 이긴다 적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적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적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적불이 이긴다 마지막입니다 국민이 이긴다 적불이 이긴다 고맙습니다 네 노래필 우리나라였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한 해이 필요한 거죠